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 이왕 타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이런 조문구조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지금 논리 맥락을 잡는 데 있어서는 조문까지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 책을 활용할 때 조문을 분석하는 법, 사은포서하는 법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런 강의는 나중에 사례집중강의와 기본강의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문 보는 법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문제가 되면 처분 개념을 일반도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쟁점 이름을 구체화 시킵니다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 여기서 인허가 대신 개발행위 허가라고 써줘도 좋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 건축 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처분 개념 쓰고 과연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이 처분이냐 판례를 정확히 써주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판례 결론부터 꼭 기억하세요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 당시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지금은 판례 표현이 바뀌었다고 했죠 수리를 필요한 신고를 보고 그러면 준법인 행위적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 수리행위면 처분성은 당연히 긍정이 됩니다 준법인 행위적 행정행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기본강의에서 다시 한번 들으면 됩니다 본책으로도 기본강의는 나중에 찍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